우리 안춘사관 선생님이 어쩌나요? 제가 많이 불렀으셨죠? 우리 김상우님께서 불러주십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듣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뜩한 내 순정을 그 가슴에 심어놓고 기다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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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타는 내 마음을 모른다 실패줘 혼자 좋아 혼자 하는 바보 같은 그런 사람 모른다 잊었다 예전에 잊었다 고개를 돌리시면 내 눈물은 어쩌나요? 고개를 돌리시면 내 사랑은 어쩌나요? 아유 우리 김상우님께서 불러주십니다.